알리아리동동 적대청사인 저도 지금 성대가 그냥 기호 1번이냐면요 기호 1번 이대면요 일단 동야가 늦은 겁니다 저희는 이거 벌써 미디언 조합이 안되죠? 저한테 저어줘야지 나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요 야야! 이 야야야야 기호 1번이 되면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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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이지 그 다음은 노래 그대로 꽃바구니 옆에 피고 나물쾌는 아가씨 아주 까이 동백꽃이 제 아무리 보아도 동네 왕래 생각나는 이제는 엉망을 하고 우리 가면 되겠네 거기를 제사랑은 이잉을 이재명 요거 한번만 다시 해볼게요 한번 끝까지 다 불러요 잠깐만 누님 그러면 이거 이걸로 해서 반복하는거 3절 4절을 신경 안써도 되는거에요? 네 요거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아리방 목동만 그러면 아리방 목동만 한번 연습해볼텐데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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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이재명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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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호 1번이재명 기호 1번이재명 꽃바구니 옆에 끼고 이 부분까지는요 지금 이제 기호 1번이재명 기호 1번이재명 하자는 의견이랑 아리아리동동 기호 1번이재명 하자는 건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강약이 있으면 더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선착하는 사람이 아리아리동동 그러면 기호 1번이재명 쓰리쓰리동동 기호 1번이재명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요 그렇게 정리하는걸로 해서 한 것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것만 그런데 이게 끝나는 거면 야야야 그러면 그러나 죽을 하고 나면 야야야가 끝난다고 파오릭하고 기호 1번이재명을 앞으로 가고 아리아리동동을 뒤로 빼죠 아니 그게 반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호 1번이재명을 앞으로 오고 일반사람들은 아리아리동동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20초에 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야야 자 하나 둘 셋 넷 야야 야야야 기호 1번이재명 다 완전히 야야야 야야야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전부 지금 톤이 다 달라 일단 가사만 다시 시작 야야야 야야야 기호 1번이재명 야야 야야야 기호 1번이재명 기호 1번이재명 조카구 처음부터 촬영을 끝내는 거라고 근데 잠깐만요 아리아리동동 기호 1번이재명 이거 아니고요 아리아리동동 똑같이 기호 1번이재명 라이동 원곡대로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있어야 돼 원곡이 여성 네 저희가 대중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요 저희가 잘하면 잘하면 업그레이드를 우리만 하면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수만 걸 골라주기 전이었거든요 노래를 잘 모르는데 제 처음 듣는데 몰랐어 이재명을 선택하면 이재명이 하면 됩니다 이재명을 선택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이재명을 선택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아니아니라 이재명 선택하러 선청하면 그 다음에 아 그래가지고 다 먹느라고 무조건 반사처럼 나오게 되죠 잠깐만 잠깐만 이걸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디어팀에 줘야 되고 연습 한번 하고 연습 한번 하고 연습 한번 하고 연습입니다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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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한 피켓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지 이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피켓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재명을 선택하면 두 번 할지 말고 선청하는 사람이 하면 그냥 우리는 다 보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처럼 바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는 여기서도 순서로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냥 여기서 그냥 아무나 선청하는 걸로 해서 한번 연습해보자 아무나 아 지금은 아무나 또 가능하지만 현장할 사람만 따로 현장해야 돼요 현장하면 있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네 이재명을 선택하면 이재명이 됩니다 국민은 원한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까지입니다 이재명 그 다음에 이 페이지 펴면 노래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된거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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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공정국은 원한다고 공정국은 대한민국 그거보다 가사가 기본소득은 이재명이다 공정국은 이재명이다 공정국은 이재명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복잡한 소리도 하다 이거 한 번 단화로 계속하자고 대한민국 써야죠 기본소득 일절이 대한민국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적백 일 대한민국 쓰시죠 기본소득 맨 처음 접배청산 하죠 적백청산 맨 처음 하라고 그랬어요 적폐, 기본, 공정, 진, 자 흘라 속을 먼저 해볼까요? 적폐가 먼저에요, 흘라가 적폐, 기본, 공정, 진, 자 저도 지금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후렴부를 놔주려고 가사는 대한민국 말고 밑에 거는 가사를 다 치우고 계사를 하나를 통일할거에요 2절은 적폐청산으로 하고, 3절은 기본소득으로 하고 순서는 아까처럼 적폐부터 하겠죠? 적폐, 기본, 공정, 공정, 진짜 진짜 개혁되세요? 개혁 하고, 대한민국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은 대한민국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이재명이다 그러면 누군가 적폐 그러면은 적폐청산은 이재명이다 적폐청산은 이재명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그 다음에 기본,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이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개혁까지 가는 걸로 차례대로 있는거에요 차례대로 있는거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저게 하나가 일정이 되는거에요 진짜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이재명이다 그러면 누군가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바로 적폐청산은 이제 이재명이다 적폐청산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기본!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이다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이다 잠시만요 이 순서대로 하는게 아니구요 누군가가 적폐하면 기본하면 공정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하면 이 노래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끝마치는거에요 그거 중간중간에 선착을 할 필요가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냥 불안해 지금 이거 순서대로 해요 여기 상태에서 좀 더 하면은 저희는 머리가 터지니까 대한민국을 그럼 저희도 한번 거진거에요 마지막 회사 만나기로 했잖아 다시한번 정리 대한민국 적폐기본공정 진짜 대한민국으로 끝나고 하고 대한민국으로 끝나서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민은 개혁대통령으로 이제 이재명으로 끝나는 걸로 자 그럼 카메라 준비됐나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한번 정리 대한민국 적폐기본공정 진짜 개혁까지 하고 나온 다음에 대한민국 일절을 한번 더 하는걸로 끝날죠 이걸 한번 더 할래요 훈나로 넘어갈까요 아니야 이거 준비됐을때 이걸 맞춰야돼 우리 또 잊어버려 여러분 잠깐만 이거 촬영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일로 이번에 한번 했건데 AD 없이 그리고 선착 없이 자 자 거울 한번 보시구요 원 종이빙입니다 원 투 원 투 첫 배청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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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배청산 이재명 우리 이재명 기본소득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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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재명 우리 이재명 공정국 공정국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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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국가 이재명 우리 이재명 진참교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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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묘체 이재명 우리 이재명 하나 둘 셋 시작 저폐청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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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폐청산 이재명 우리 이재명 기본소득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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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 이재명 우리 이재명 공정국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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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국가 이재명 우리 이재명 진짜 묘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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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교체 이재명 우리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야야야야야야야 기호 1번 이재명 꽃바불이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까리 봄의 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동네방네 생각나는 이 자랑만 하울까 아리아리동동 기호 1번 이재명 스리스리동동 기호 1번 이재명 아리랑 꽃노래를 들려놔주고 야야야야야야 기호 1번 이재명 야야야야야야 기호 1번 이재명 야야야야야 기호 1번 이재명 야야야야야 기호 1번 이재명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물 캐는 아가씨야 아주까리 봄의 꽃이 제 아무리 고와도 동네방네 생각나는 이 자랑만 하울까 아리아리동동 기호 1번 이재명 스리스리스리 동동 기호 1번 이재명 아리랑 꽃노래를 들려놔주고 야야야야야야 기호 1번 이재명 1번 찍어주세요 2, 2, 3, 4 이재명은 적배청산 울라울라 이재명은 적배청산 울라울라 이재명은 적배청산 이재명은 적배청산 이재명은 적배청산 대역대통령 이재명은 기본소득 울라울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개혁대통령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공정국가 개혁 대통령 개혁 대통령 이재명은 진짜 교체 개혁 대통령 이재명은 적대 청사 올라올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올라올라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신청조체 이재명은 개혁대통령 개혁대통령 하나 둘 셋 넷 이재명은 협회청산 올라올라 이재명은 협회청산 올라올라 이재명은 협회청산 이재명은 협회청산 이재명은 협회청산 개혁대통령 이재명은 기본소득 올라올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올라올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이재명은 기본소득 이재명은 기본소득 개혁대통령 이재명은 공정국가 올라올라 이재명은 공정국가 올라올라 이재명은 공정국가 개혁대통령 이재명은 진짜 교체 개혁대통령 이재명은 적재청산 올라올라 이재명은 기본소득 올라올라 이재명은 공정국가 이재명은 문자교체 이재명은 개혁대통령 개혁대통령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적폐 청산은 이제 이재명이다 적폐 청산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이다 기본소득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공정국가는 이제 이재명이다 공정국가는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진짜 교체는 이제 이재명이다 진짜 교체는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대협 대통령 이제 이재명이다 대협 대통령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재명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제 이재명을 원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 교체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기본소득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기본소득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정국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적폐청산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적폐청산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기본소득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정국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합니다. 적폐청산.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 교체.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기본소득.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정국가.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 교체.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적폐청산. 우리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갑니다 기본 소득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갑니다 공정 국가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갑니다 진짜 교체 우리가 이재명이다